네이버에 대한 일본 정부의 라인야후 강탈 압박으로 파문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7월 전에 결론을 내겠다. 소프트뱅크가 이런 입장을 내놓으면서 네이버에게 어떤 선택지가 남아있는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산업일부 신재근 기자와 자세히 알아봅니다. 신 기자, 네이버가 방금 전에 입장을 좀 내놓은 것 같아요? 평이한 입장을 좀 내놨습니다. 어제 라인야후와 소프트뱅크의 공식 발표에 대해서 앞으로 네이버는 라인야후의 기업 가치를 높이는 데 최우선을 두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최수현 대표는 지난주 실적 발표 직후 컨퍼런스 콜에서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는 굉장히 이례적이라며 이것을 따를지 말지 결정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네이버의 중장기적 사업 전략에 기반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입장을 낸 것도 결국 지난주 최수현 대표의 입장과 비슷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네이버와 라인야후의 기업 가치를 높이는 데 최우선을 두고 결정을 해나갈 것이다. 이런 얘기만 했습니다. 소프트뱅크도 입장을 어제 냈었는데요. 소프트뱅크 입장도 한번 들어보죠. 어제 라인야후에 대한 자본 재검토, 즉 지분 매각 협상을 네이버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네이버도 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아직 네이버와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는 못했고 난도가 높지만 오는 7월 전까지 합의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습니다. 네이버와 소프트뱅크는 A홀딩스 지분을 절반씩 갖고 있습니다. A홀딩스는 라인야후의 모의사이기도 합니다. 만약 네이버가 지분을 한 주라도 팔게 된다면 라인야후의 경영권은 소프트뱅크로 넘어가게 됩니다. 소프트뱅크가 일본 정부의 요구에 지금 적극적으로 응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인데 네이버 최수현 대표와 소프트뱅크 대표가 지금 1대1 단판을 짓는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고요. 네이버 측 반응이 지금 방금 전에 나온 거 왜 추가적으로 나온 게 더 없죠? 따로 아직까지 그 이상의 그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성실히 협의해 나가겠다 이 정도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이버가 지분을 결국 팔 것이냐 팔게 되면 얼마나 팔 것이냐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예상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현재로서는 매우 팔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IT와 증권업계를 취재를 해보더라도 관계자들은 모두 네이버가 결국 지분을 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이버 사정을 잘 아는 IT 업계 관계자는 네이버 내부적으로 라인야후 지분을 소프트뱅크에 팔 것이란 분위기가 강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네이버가 지분을 모두 넘기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데요. 네이버가 보유한 라인야후 지분을 소프트뱅크가 전부 인수하려면 앞으로 10조 원 넘는 현금이 필요한데요. 최근 잇따라 투자에 실패한 소프트뱅크가 이를 감당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소프트뱅크가 지분을 모두 가져갈 수 있을 정도로 현금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네이버가 지분을 일부만 매각해서 라인야후에 2대 주주로 내려오되 사업적 연결거리를 일부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왕 지분을 팔아야 한다면 제대로 프리비엄이라도 받고 팔자 이게 아마 네이버 측이 갖고 있는 생각일 것 같고 그래서 아마 협상이 지금 빠르게 결론이 안 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현재 네이버가 보유한 지분의 가치는 얼마나 됩니까? 일단 네이버가 소유한 라인야후의 지분율은 약 32% 정도로 계산이 되는데요. A홀딩스는 라인야후의 지분을 64.4% 갖고 있는데 네이버가 A홀딩스 지분 절반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종가 기준으로 라인야후의 시가총액은 2조 8천억엔, 우리 돈으로 약 24조 3천억원인데요. 네이버가 소유한 라인야후의 지분율을 감안하면 지분 가치는 약 8조 원 정도로 평가됩니다. 지분 가치에 더해서 실제 매각이 이뤄질 경우 얹어지는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고려하면 실제 매각 가치는 10조 원이 넘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잠시 후 3시에 과기부에서 2차관이 라인야후 협상 관련해서 설명회를 연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반응을 보면 그렇게 막아줄 것 같은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부가. 지금 최 대표가 지난 컨콜에서 한 발언을 보면 일본 정부의 요구에 따를지 말지가 아니라 중장기적 사업 전략에 기반해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실제 이 참에 좀 지분을 팔아서 아예 좀 새로운 기회로 삼아보자 이런 시각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이버가 보유한 A홀딩스 지분 50% 중 10% 정도만 팔아도 2조 원 넘는 현금을 얻게 되는데요. 네. 라인앱 서비스가 시작된 것이 2011년도니까 13년 만에 이 수조 원대의 가치를 창출해 내는 겁니다. 일본 정부의 무리한 압박에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냉정한 득실 판단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나옵니다. 그동안 네이버는 지분 50%를 보유했음에도 라인야후에 대한 지배권 행사를 거의 못했고 기업 연결로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작년 말 기준 연간 2,600억 원 정도의 지분법 이익이 지금 잡힐 뿐입니다. 그래서 정체된 일본 시장 비중을 줄이고 앞으로 AI 등 신성장 산업에 집중 투자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실제 네이버는 미래 목걸이로 꼽히는 인공지능의 대대적인 투자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자체 언어모델인 하이퍼클로바X를 내려왔는데 네이버는 올해 R&D 투자가 사상 처음으로 2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이 AI 등 신사업에 투자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기존 사업인 검색엔진 시장은 시장 지배력이 차츰 낮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네이버가 인공지능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대규모 M&A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올해 네이버의 총 투자 금액이 2조 원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라인야후 지분 일부만 팔게 되더라도 그 정도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셈입니다. 아니면 실탄이야 확보가 되면 당연히 좋은 거긴 하겠습니다만 10년 넘게 쌓아온 사업이 지금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 가치가 또 적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업계를 취재를 해보면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일단 큰 영향이 없다고 보는 쪽은 현재 네이버가 일본 공약의 애를 먹고 있는 점을 이유로 꼽습니다. 네이버가 일본 쇼핑 시장 공약을 위해서 만들어낸 마이 스마트 스토어의 철수가 대표적입니다. 마이 스마트 스토어는 시범 서비스 사업을 시작한 지 3년 만인 오는 7월 말 서비스를 종료할 예정인데요. 라쿠텐 등 3사가 꽉 잡고 있어서 그만큼 시장 진입이 어려웠습니다. 반면 일본의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이 더디기 때문에 오히려 잠재력이 크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일본 내 전자상거래 침투율은 약 9% 정도로 우리나라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개입으로 외국의 민간 기업의 지분이 조정된다는 것은 매우 후진적이고 나쁜 선례를 남긴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또 네이버의 태국, 대만 등 동남아 사업이 라인야우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연쇄 충격도 우려됩니다. 계속해서 추가 취재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산업일보 신재근 기자였습니다. 산업일보 신재근 기자입니다.